잉여멘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친구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재밌는 맵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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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김 인김 발바닥에 물 좀 나라 인김 인김이던지 누구지? 잉여멘 김야인가?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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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요 내일 걸을 때 개똥 밟았으면 좋겠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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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를 내려주세요 좋아요 리아는 나를 너무 놀렸어 어? 뭐야? 어? 리아가 저주에 걸렸는데 할아버지가 됐는데 나이 먹었어 나이를 먹었단다 하하하하하 나이를 먹는 저주에 걸리다니 불쌍한 녀석 불쌍해 메리 크리스마스 리아 그러면 미호한테 이 저주를 내려볼까? 어? 나한테? 너는 이 저주나 받아라 이 저주나 받아라 정화 정화 리아한테는 평생 최주춤만 추게 하는 그런 저주를 내려야지 어? 체조 선수 저주 안 돼 나는 막대 저주 걸렸는데 막대 저주가 뭐 idos 어 얘들아 내 몸을 봐 너는 평생 춤을 추게 될 거야 그런 조조에 걸렸거든 내가 제일 낫구만 얘들아 나 뼈다고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얘들아 큰일 났어 내 근처에 오지마 저작권 음악 나오는 것 같아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저쪽 수영장이다 너무 빠르고 화가 나요 나 이상한 조조 걸렸어 너무 빠르고 화가 난데 패스 조조? 얼마나 빨라질래 나 빨라져! 얘들아 나 멈출 수가 없어! 너무 빠른 조조에 걸려 뭐야 허어 우리 인생일 안볼까? 난 왜y 우울해지는 저주 내가 죽으면 미호가 죽는다는 건가? 한번 띄워내려볼까? 안 돼 죽었어? 아니 아 니가 죽으면 내가 죽나봐 너의 목숨은 나한테 달려있어? 멍청한 녀석들 그렇게 멍청해서 어떡할라 그러니 야 너 무슨 저주 걸렸냐? 어? 뭐야? 난 뇌가 커졌어 큰 뇌 저주 야 몸통은 엄청 쬐끄맣고 얼굴은 왜 이렇게 크냐 나이 먹고 또 그리고 불쌍해 죽겠다 얼굴만 뛰어다니는 것 같아 야 니아야 내가 너한테 또 저주 줄게 너 저주 좋아하잖아 어 나 싫어해 그러면 너한테는 네 저주를 줘야겠다 야 냄새 나는 저주 있다 너한테 냄새 나는 저주 걸어줄게 안 돼 니아한테 지독한 냄새 가내라 지독한 냄새 목마름? 나 수분을 유지하려면 계속 마시면 되고 없어지면 없어져요? 뭔 말이야? 나 목마름 저주 걸렸는데? 진짜? 이게 뭐지? 나도 모노크롬이라는 저주 걸렸어 나 냄새나 얘들아 야 니아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 나 좀 쾌악이야 으아 가까이 오지마 아 나 또 화면 이상해지는 거 걸렸다 헐 광고수 얘들아 나 목마름 나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 아래에 맨 아래에 오른쪽 아래에 목마름이 있는데 물 안 마시면 죽는데 계속 먹어줘야 돼 여맨아 내가 너한테 저주 딱 하나 선물해줄게 미끌 미끌 저주? 나 지금 빠르기까지 하는데 만지는 모든 것이 얼음처럼 느껴져요? 뭐지? 뭐지? 어? 만져봐 어 걸림 얘들아 오? 너 걷는 게 이상해 나 지금 너무 미끄러워 어 나 미끄러워서 야 나 멈추지 마 나 미끄러워서 까다로구 나 제대로 걷지 못해 지금 옆에 놔 어? 아 네네네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는 거야 오 세상에 야 이게 뭐야? 와 미끄러워져지 대박이다 야 내가 이거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오오오오 오오오 미끌미끌 아 어어 어어 으어어 아 으어어 으어어어어 저주 풀릴 때까지 그러고 살아야지 뭐. 미호야, 너 내가 저주 하나 걸어줄게. 어울리는 저주가 하나 있을 것 같아. 뭐? 아... 클라스 나한테서 저작권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 아, 100억만 껐어. 괜찮아. 응. 너한테 이걸 걸어줄게. 어떤 거지? 괜찮은 저주 없나? 어, 이거 어울리겠다. 너한테 이거 걸어줄게. 응? 키 큰 저주. 키 큰 저주? 나 구름에 얼굴 파묻는 거 아니야? 안 돼. 키 큰 저주를 건다면? 자, 끔찍해져라.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라. 내가 끔찍해져야 되는 거지? 국가 한 번, 키 큰. 키가 안 커지는데? 야, 리아! 죄송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무서워. 슈퍼모델은 슈퍼모델 미호예요. 야, 리아야, 쟤 봐봐. 거기? 사이렐레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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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이렐레드돈. 도망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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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사이렌 엔드다 리안아 놀자 오 나 어떡해 아 나 어떡해 얘들아 야 얘들아 야 야 니아 팔에 길어졌어 어떡해 난 내가 너무 무서워 얘들아 이제 저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이제 나 꼬무꼬무 오오 welded 오오 wives 귀여우 세컨드 꼬무꼬무 니아야 나도 너한테 하나 걸어 줄게 신나는 걸로 나 저주 걸렸다 나 웃는 웃는거 걸렸어 눈이 이거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진짜 넌 끔찍한 저조에 걸린 것 같아 저 정도면 병이야 터넬터!!! 야 리야봐 거인족? 이야 진짜 무슨... 어? 와 징그러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끔찍한 저주에 걸렸는데요 아 마지막 저주가 냄새나는 거래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끔찍한 저주에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면은 저주 걸 거예요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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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눌러 구독 안 누르면 고무고무 빠지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